자 그럼 우리 조건 씨 노래 한 번 들어보자 그래 그래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신우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수렁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창민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조건 제일 잘나가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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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주잖아 All right 둘째가라며 이 몸이 서럽잖아 All 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안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태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밤 그리면 간당 못해 I'm hot hot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나지 내가 제일 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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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철 제일 잘나가 궁금한 게 한 번 보면 따라 추는 거예요 아니면 연습하는 거예요 따로? 진짜 한 번 보고 따라 췄어요 원래 어제 근데 여기서 실 동무가 있어요. 그게 되게 욕심이 나더라고요. 물은 먹어야지. 혼자서 내사는 걸 다 안 해. 이게 되게 욕심이 났었거든요. 그거 좀 해봐봐요. 실 동무가 잘 보여주세요. 그래요. 도또 피스터로. 넘사벽, 넘사벽. 이거 시엘 약올리는 거 아니에요? 빡세, 빡세. 대사이비의